여러분 너무 일찍 왔나봐요 아무도 없어요 드리리 마지막 등교길 브이로그 안녕 오늘은 제 마지막 학교 등교길인 2월 9일 졸업식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학교를 가는 날인데 기분이 뭔가 되게 싱싱싱싱하네 졸업식 엄마도 오고 동생도 오는데 아빠는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멀리서 축하한다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졸업식 잘 하고 오면 됩니다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을 것 같고 선생님이랑 교장선생님이랑 이렇게 인사도 드려야 되니까 오늘 학교 가서 아 앨범을 몇 개 챙길 걸 그랬나? 아 근데 아니야 앨범 너무 옛날 거야 오늘 저랑 항상 학교에 데려다 두시는 우리 매니저님이 또 마지막 픽업을 담당해 주셨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학교 가는 게 약간 아련하네요 아련하다고요? 등조길 다시 마지막 등교길 진짜 크래비티 내에서 마지막 등교다 고등학교 3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러네 안전벨트도 맸어요 안 맨 것처럼 보여서 짜잔 오늘 아침에 원래 교복이 이게 다가 아닌데 안에 조끼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전 교복이 다 있는 줄 알고 어제 그냥 자버렸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조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하고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제가 교복은 무조건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요 교복이 어딨지? 그 조끼가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입어놨습니다 마지막 등교길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학교에 얘를 가져가서 켤 수 있으면 겨울도로 갈게 친구들이 나오는 걸 나오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성민이의 마지막 등교길 브이로그 오늘 아침에 원래 비닐을 쓰려고는 안 했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나왔어요 원래 끝나고 졸업식에 밥 먹는 게 국룰인데 바로 뒤에 보통 스케줄이 있어서 아쉽게도 빠르게 후다닥 하고 나와야지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제가 또 헐찍 왔나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선 친구들이 오기 전에 찍어야지 널 민망할 것 같아서 급하게 급하게 핸드폰으로 켜봤습니다 교실이 많이 변했어요 책상도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전 이렇습니다 저기 반이에요 앞에 저렇게 꾸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기서 사진도 찍고 하나 봐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 졸업식인데 재밌게 하다가 갈 것 같아요 일단 친구들이랑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볼게요 아마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안녕 졸업식 끝 이제 진짜 졸업 끝이에요 이제 교복 입을 일도 없고 아쉽다 아무튼 오늘 졸업식 잘했고요 졸업식까지 했으니까 10대는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왕창 큰 꽃다발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도 찍고 하고 왔어요 네 러비티 이렇게 뭐 딱히 재밌는 건 없었지만 학교 교실 내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짐도 다 빼고 막 다 바뀌고 해서 보여드릴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20살에 성민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안녕 왜 목이 이렇게 셨지? 긴장했나 봐요 저 졸업식이 쉽지 않은 행사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알게 됐습니다 남은 후배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러비티 빠빠이 좋네 끝 끝 끝 끝 끝